송영길 귀국 손에는 원자폭탄 아버지의 평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한쪽 팔에 지금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지금 보일까요? 이 책이 뭐냐? 이 책이 바로 오페나이머가 쓴 책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기 밑줄입니다. 오페나이머가 누군데? 오페나이머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를 왜 읽는 거야? 송영길 전 대표 정치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제조기획인 베네틴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 모습을 뭐라고 보느냐. 송 전 대표가 자신이 오페나이머처럼 누명을 써서 하지만 결국 그 누명을 오페나이머처럼 벗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좀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페나이머가 무슨 누명을 썼느냐. 봤더니 간첩 누명을 썼다가 사후에 누명을 잃고 68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도 누명이다. 하지만 이 누명 곧 벗을 거다라는 의미가 실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김관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이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책을 이렇게 기자들이 다 본인을 촬영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책을 갖고 나온다는 거는 책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어떤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극복 귀국하는 상황에서 저 책을 굳이 읽으면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손형길 전 대표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 본인도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은 뭐냐면 전직 일당의 대표가 연루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라는 의혹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벌써 한 2주가 지났는데 이제 귀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책임 있는 정치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아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책임을 진다는 거냐. 이런 논란을 또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돌지 말고 주변 돌지 말고 날 불러라 그러는데 주변을 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녹취록이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루된 어떤 정황들이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선언하듯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상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안이 터지고 한 12일, 거의 한 2주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들어왔다라는 쓴소리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송영길 전 대표 책이 누명을 벗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긴 책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또 하나 이 책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필 또 그 책이 앞면은 안 그랬는데 뒷면은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짙은색, 검은색, 남색 이런 걸로 쫙 입고 빨간색, 눈에 띄는 빨간색 책을 딱 들고 가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상당히 유사하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관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뭔가 메시지를 이런 걸로 또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승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죠. 잠재의식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거나 따라해서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물론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자 해서 저런 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니까 왜 이 책을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핵을 러시아가 사용하냐만에 이런 위협이 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침 유럽 현지에서 봤을 때 원서니까요. 관련 책이 출간돼 있어서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은 물론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면 상황을 또 왜곡시키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 해프닝이나 좀 그러네, 이렇게 넘어갈 문제지 저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도를 깊게 분석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연히 읽힐 수도 있고 사실 현장 가니까 원서가 있다 보니까 또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말을 하나부터 다 지금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책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건데 책 말고도 또 어제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주변 지지자들이 공항에 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송청렴하다 환호가 나왔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사건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으로 지금 귀국을 했는데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는 청렴합니다라는 이런 약간 플랜카드 같은 걸 들고 환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청렴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청렴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뜻이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즐기고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군요. 자등명, 범룡명. 이 뜻이네. 파리 공항에서부터 한국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말 쌓이는 게 벌써 있어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김관옥 소장님, 돈 봉투 의혹 때문에 하던 공부 강의 멈추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환호할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직 당대표도 했고 시장도 했고 5선인가요? 4선 국회의원도 했고. 당연히 지지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지지를 하거나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뭐 그냥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응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하면서 많이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힘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또 의혹은 또 어디 가 있고 저렇게 의혹과는 무관하게 저렇게 지지를 하나. 그러면 이런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송 전 대표하고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격차만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지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인천공항의 환호 플랜카드를 두고 선물을 또 주기도 하는 지지자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재명인의 마을 카페에도 또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 올라왔느냐. 대체 볼까요? 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재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상남자 송영길 멋집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스럽고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멋스러운 전 당대표다운 당당한 모습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지금 당당한 이런 모습 좋다라고 좀 지지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올린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 때 있었고요. 이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조 의원님. 다 같은 사람들, 같은 무리인 걸까요? 아니면 다 저마다 다른데 다만 강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이 제가 추적 조사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다 같은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아마 그 본인들이 각기 이렇게 공감했던 바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나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사람은 같을지 모르지만 왜 저렇게 공감을 하는가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자들이 가서 저런 퍼포먼스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은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행위들이긴 해요. 자제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분들도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위 실드 치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가서 하는 것이지 아직 죄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응원인 것이지 그 죄에 대한 응원은 아니다. 오늘 좀 분리해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의 문제가 사실 대의원제가 대의원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 제도를 좀 고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의총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의원제 말고 당원을 좀 더 중심으로 좀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당원을 중심으로 바꾸면 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더 위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면 당원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대의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의원 중앙위원회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로 돼 있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같은 대의기구들을 잘 정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안들을 다 당원들이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집행기부도 필요한 거고 중앙위원회, 대의원 같은 대의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의원제를 다 폐지한다?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나 각 정당마다 강세 지역이 있고 약세 지역이 있는데 이 약세 지역을 보완하는 의미가 대의원제도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으로만 따지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호남권 합친 것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각 지역위원회의 일정 정도 대의원을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당이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대의원제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안이 벌거졌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대의원제도가 마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관석 소장님. 대부분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대의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측면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투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 1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더 많은 표가 가져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박빙의 상황에서 뭔가를 작동시킬 어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니 지금 이제 바뀌는 것은 대의원들에게도 1인 1표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말썽 소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 지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어떻게 좀 개혁, 쇄신을 할 수 있는지도 국민들이 좀 잘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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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الل